처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겠어.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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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공, 밥, 공, 밥, 공, 밥. 지금이에요! 나 앞에 드릴게요. 부르르빠가, 부르르빠가! 와우! 200kg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200kg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이야? 주원 선배님 목소리이신데요? 자, 꽁밥팀 먼저 갑니다, 꽁밥. 꽁부터 해, 밥부터 해요? 꽁부터. 제가 밥부터 가요, 오케이, 밥. 나중에 가도 돼. 오픈! 아무도 모르고 하다가 집중이 안 돼, 마지막에 사이다. 답답해 사이다. 답답해 레이도 먼저 오픈해야 되나요? 너무 늦게 하면 안 될 느낌이. 그러면 레이부터 갈까요? 레이부터 가요? 오픈! 갑자기 밑에 미안해서 선배님 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다. 저랑 거의 비슷하게 좋았네요. 기분 안 좋아하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점점 스며들어가는 느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점점 스며들어간다. 한숨 자다가 밥만 먹으면 돼. 일단 밥 먹을 때 껴주세요. 여기까지 쉽게. 오픈! 오, 많이 썼네요. 많이 썼네. 이걸 발음 나는 데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이를 가 있다. 이렇게 써. 서로 이를 가 있다. 서로에게 가 있어. 거의 똑같더라. 서로에게 저도 가 있다. 아예 똑같은데? 서로에게를 지금 멀리 간 친구였어요. 우리도 같이 갔는데 진짜 멀리 갔어. 5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라벌에 가 있다. 서라벌에 가 있다. 서라벌에 가 있다. 서라벌 너무 오랜만입니다. 서라벌. 신라야. 야, 2021년도에. 서로 이렇게 가 있어. 서라벌에 가 있다. 빠잇 이러던데, 빠잇 이러던데? 빠잇 이러던데? 오늘 중간에 라이크가 있었어요. 나도 모르는데. 저도요. 우리 라이크. 서로에게 두아이 라이크. 두아이 라이크. 스타쉽 이러면 안 되는데. 스타쉽 이러면 안 되는데. 압박 들어온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스타쉽 표준계약서에 선배들 노래 외우기가 이렇게 조항으로. 표준계약서. 영어가 들어가요. 영어 있어. 영어가 들어가요. 영어 있어. 저도요.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신두엽 씨의 파스파드. 오픈. 서로에게 와이파이. 누구에게? 유진이 해주겠죠. 유진의 파스파드. 오픈합니다. 아우 모양이. 아우 모양이.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평지를 썼네요. 죄송합니다. 아 평지를 썼네요. 아 쉽지 않네요. 근데 피처링 있었어요. 피처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몇 퍼센트입니까? 50. 오. 날이 낮아졌어. 속상하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주 똑똑해.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피처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네 우리의 라이. 파이팅. 아 쉽지 않아요. 자. 한 분이 될 것 같아. 집중하세요. 자 준비해 주시고. 정답에 가까운 한 분을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원샷 누가 받았죠? 네 선배님. 연속도 키가 받을지. 아니면 소속사의 자존심. 아이브가 받을지. 좀 많이 있었다 하시는 멤버들은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신두엽 씨 펜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네. 네. 자 준비해 주시고. 원샷. 준비합니다. 써야죠. 써야죠. 아. 태국 아까 라이트가 있다고 하니까 라이트처럼 들리더라고 정말. 비출내는 무슨 우리 라이트. 뭐 이런 느낌인데. 비출내는 라이트. 그리고 까만 방이 있던데 단어가 까만 방. 뭐라고요? 방이야? 뭐라고요? 방인지 밤인지 까만 거 있었어. 라이트를 비춘다고 하면 까만 밤이 맞겠지. 근데 나는 아무도 없는 까만 밤에 이렇게 듣긴 하는데. 나도. 어? 근데 아무도 모르게 까만 밤이 말이 안 되니까 아무도 없는. 까만 밤에. 그리고 마지막 줄에 가까이 다가 아니라 다아. 다아. 응. 가까이 다. 근데 그 영어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영어가 뭘까? 저 사이에 들은 사람 아무도 없나? 들은 사람 없어요. 이거는 약간 비슷한 발음에 뭐가 있는 거지. 에누리? 에누리 라이트. 에누리가 영어였나? 에누리. 엘리디라이트. 엘리디라이트. 세룰라이트 아니야 세룰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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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우리. 네온. 네온. 어? 네온. 세룰라이트. 네우리. 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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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도연 씨. 네우리가 네온이 될 수 있습니까? 네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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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온이. 네온. 네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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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연 씨가 한 연결 중에 제일 자연스러워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네온. 네온. 네온의 라이트. 왜냐하면 이거. 네우리 라이크라고 정확히 구분해놨기 때문에. 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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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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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는 말이 되는데 가사가 딱 떨어지는데. 근데 영어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영어가 세 개인데. 네온의 라이크. 아니면 거기가 정말 피처링인가? 아 피처링을 다시 넣습니까? 아 이거만 말해줘요. 피처링 꾸며낸 거예요? 들은 거예요? 솔직히. 그것만 알려줘요. 아니 근데 진짜 첫 번째 피처링 들었어요. 확실해요. 꾸며내지 않았습니다. 피처링. 이율내면. 아 그러니까 나도. 네온의 라이트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피처링 해주는 거야. 어. 그린 라이트인가 봐요. 그린 라이트. 아 저희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피처링으로 가요. 피처링으로 갑니다. 한 줄에 다 넣어버려. 때려넣어. 어떻게 해. 확률은 5대5야. 5대5 50%. 확률은 50%. 그럼요. 그럼요. 쓸 수 있어요? 네? 아 쓰는 거 까지. 아 쓰는 거는 제가 좀 끊어서. 끊었어? 피처링이야. 피처링이야 피처링. 피처링은 어려워. 피처링은 어려워. 세 글자 넘어가면. 정답 같아. 느낌 왔어. 말이 되잖아 지금. 분명 웃는 거 봐. 아니 그게 아니라. 꽁박 두 명이. 레이한테 뭘 계속 얘기해. 그래. 레이가. 레이가 이래. 또라. 명동에서 계속 뭐 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아니긴 해요 우리가. 저렇게. 뭐 얘기했어요 또. 아니 왜 왜. 레이 뭐라고 그랬는데. 동현이 형이. 저기 밥 먹으러 갈 때. 빨리 숟가락 숟가락 줘야 된다고. 빨리 숟가락 숟가락 줘야 된다고. 개빨리 갖다 주고. 그리고 꼭 약간 중간쯤에 뭐 그래. 처음에 이렇게 웃지 말고. 타이밍 보고. 아니 그건 미친 이야기가. 왜 애 뒤로 죽여. 뒤로 죽이는 걸 아니여. 우리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죠. 피 안 나게 눈치밥 안 먹는 거. 아니 노하우를 알려준 거예요. 아까 아니 레이는 다 먹고. 갑자기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고. 오 하지마 하지마 저희들은. 살같이. 레이 괜찮아요. 그냥 먹으면 돼요. 오케이. 젓가락에 먹었죠. 젓가락 놓는 거 우리 둘러와서 충분해. 자 유진이 형 준비됐나요? 불러주세요. 아무도 없는 까만밤의 피처링은 네온의 라이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가까이 다. 이거 좋다. 피처링 있으면 대박이야. 과연 대박의 대박이 터질지. 대박이죠. 결과합니다. 결과. 결과. 오픈. 다시 뛰어가요. 정답 보면. 정답이다. 보여주세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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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하나 썼습니다. 뭘 봐요 둘. 확신 있는 파트가 많이 없으니까. 저는 약간 정체 띄어쓰기 괜찮아요. 아 전띠? 역시 레이 양. 띠를 봐야 되지 않겠어? 근데 레이 양 70% 느리게 듣기는 두 번 들려드리거든요. 레이 양. 그냥 느리게도 들려드리고 원래 속도. 대박이죠. 로도 들려드리고. 랩 파트는 좀 천천히 해서 좋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70% 라이트. 무조건 레이는 70%. 옆에서 진짜 띄어쓰기 할 때는. 띄어쓰기. 70% 할 때는. 와 대박. 와 대박. 옆에서. 와 장단하네 진짜. 지긋지긋하다. 하지마. 두 분이 가게 하나 하세요. 잘 바네. 조문이 내려왔어요. 왜냐면은. 전 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못 맞췄을 때. 아니야. 그 다음에 무조건 못 맞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70% 듣기 하면은. 70% 듣기 하면은. 훨씬 좀 더 와닿지. 전 띠 봐야 되는 띠. 확실한 걸 하나 가져가야 돼. 전 띠 갑니다. 전 띠. 전체 띠어쓰기. 갈라쇼 들어갈게요. 갈라쇼. 갈라집니다 갈라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피처링이 아니네. 아 그만. 피처링이 아니네. 네 번째 줄도 이상해요. 네 번째 줄도 아니네. 네 번째 줄 다도 아니고. 서로에게가 아니었네. 서로에 진짜 이런 거 들어봤는데. 서로에게가 아니라 서로의. 가까이 다가 아닐까 다가. 서로의 가까이 다가. 에. 그럼 피처링 대신에 빛을. 빛을 내는 맘마바. 빛을 내는. 빛을 내는. 빛을 내는. 빛을 내는. 죄송해요. 저희가 해드릴게요. 저희가 해드릴게요. 피처링 잘가. 피처링 잘가. 피처링 안녕. 나 영어가 부여가지고.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1차 시도. 듣자 쓰자. 먹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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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내 사이에 서로의 가까이 다이 서로의 가까이 다이 가까이 다이 가까이 다이 아! 가까이 다이 다이 아! 뭔데? 다이 다이 대하이 다이브가 나왔잖아 다이브겠지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겠지 다이브 다이브 오케이 아니야 내 이름은 안해라 go ahead 진짜? 가까이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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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이브 다이브 누가 5분은 생생내고 말했어도 됐는데 아 그랬어? 누가 5분은 생생내고 말했어도 됐는데 아 그랬어? 아니 5분 10분이 뭐해 아니 20분까지까지 현장에서는 그렇게 힘 빠지게 아니 혹시라도 누가 하면 나는 못 참이니까 못 참이니까? 이거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누가 하나 툭 얘기한 것처럼 무슨 극장 앞에서 스포일러 얘기하듯이 누가 밥인지 알겄자면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겠지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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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도 안셨지 숨도 없고 호흡도 없고 재미 더럽게 없이 저기서 응성응성 하길래 누가 또 맞출까봐 이렇게 했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야 탈락 탈락 한혜 씨 조금 약간 애매하게 분위기가 잡힌 것 같은데 이거 좀 레이 씨한테 줄 수 있습니까? 야 드려라 레이 씨한테요? 예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레이 씨 다이브 한번 얘기하면 저희가 리액션 해드릴게요 들은 거 있습니까? 아 저는 마지막에 다이브라고 들렸어요 다이브? 다이브? 에이 설마 다이브 약간 잘했다고 잘했다고 자 이렇게 갑니까? 빛을 내는 빛을 내는 맞네 빛을 내는 맞어 네온 빛을 내는 맞어 야 됐다 끝났다 저기가 저기가 글씨도 참 잘 쓴다 너무 귀엽게 쓰네? 네오르네 나도 저 글씨 진짜 따라해야지? 엄청 저렇게 쓰냐? 레이 글씨 다 쓰네요 감사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불러 주세요 아무도 없나 까만 밤에 빛을 내는 네온엘 라이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의 가까이 다인 땅 맞아 떨어집니다 과연 정답이 결과는? 결과 아 이건 정답이야 오픈 결과는? 약 한 해만 재미 없었을 뿐이구나 아씨 보여주세요 정답, 정답. 정답. 정답 가자. 정답 가자. 잠깐! 절대 안 가. 빛을 내는이 아닌 거 같지 않아요? 그쪽이 좀 이상해. 빛을 내는이 아닌 거 같지 않아요? 다른 거는 지금 들었을 때도 너무 흠잡을 게 없어가지고 빛을 내는이 저쪽이 제일 어색해요. 그랑 을내가 틀렸지 않았을까요? 을내? 르는 확실히 이어지면서 들렸던 거 같은데. 자, 레이. 영웅 될 수 있어요? 뭐 뽑아낸 거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그럼 된다네. 이상하다고 똑같이. 빛을 내는 이상하다 이게. 뽑아낸 거 있어요? 아, 약간 빛을 내는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거의 아바타, 아바타. 야, 거의 이제는 아예 아바타가 됐습니다. 아, 어떡해. 빛을 잃은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이 정도면. 빛을 잃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투까지 따라했어. 어, 말투까지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다시 한번 듣자. 가자, 가자. 진짜 영웅이다. 이거 잡으면 노른다. 자. 아, 모른다 있어. 진짜 어렵다. 마지막이에요. 자, 여러분. 드라우더, 드라우더. 으잇. 바로 들어가요. 빛을 내는 이상하다. 뭐야? 네네. 빛을 내는. 뭔가 네네 그래 넨 뭐로 들리는데 네네 이거 그냥 같은 초성이면 하나밖에 없어 빛이 나는 네온의 라이트 밖에 없어 빛이 나는? 빛이 나는 네온의 라이트 이거 밖에 하잖아요 근데 의미는 뭐 말이 되긴 한다 아무도 없는데 안 봐 빛이 나는 네온의 라이트 부모 형이 약간 멤버 같잖아요 무조건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오빠 어떡하냐 어떡해 저 형 이제 나한테는 오 빛이 나는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무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왜요? 왜냐면 무라도 하면 다 튀겨놨어요 빛을 낸 네 근데 저도 빛을 낸 네 이렇게 들었거든요 낸 네 근데 말이 안 되니까 기 선배님 말씀대로 빛이 나는 빛이 나는 거기만 조금 뭐가 그럴 수 있지 나머지는 없더라고 없어 없어 화내 일어났어요 왜 이해가 갔지? 엔딩 한 해가 간다고? 아 본인이 뽑아낸 걸 먼저 적습니다 사이즈 적어야 됩니다 안 적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뭐가 있는 거 같아 그게 아니라 키가 낸 아이디어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싫은 거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우리 금족 상담소 같이 나가야 돼 발음이 아니 달라 그렇지? 저 능 쓴 꼬라지 말아줘 저 능 쓴 꼬라지 말아줘 고라지라니 고라지라니 네 너무 예민합니다 너무 예민해요 레이 의견 있습니까? 왜 주는 의견 있으십니까? 도대체 애를 어떻게 한 거야? 도윤이가 앞으로 레이야 넌 그냥 운동해 그러면 운동할 거 같아 다 수고한 게 좋네 좋겠네 좀 깨무줄래요? 좋아요 좋다고 하시는데 다 받아준다 자 갑니다 빛이 나는 건가요? 네 뭐 우리 아이브 아이저 최고의 래퍼 아이저 아이저 전 진짜 존경하는 래퍼 존경하는 래퍼 여자 아이돌이 가장 좋아하는 래퍼 130이 뽑혔어요 고술이다 고술이 원래는 240이었는데 100이 올라올 많이 올랐어 래퍼가 140 졸토하면서 많이 올랐어 불러주세요 아무도 없는 까만 밤에 빛이 나는 네오네라이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의 가까이 다이 약간 리듬이 예 예 맛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을 할 수밖에 잘했다 잘했다 결과 화면으로 봅니다 아이고 이렇게 쎄지 근데? 3차에 일어나주세요 정답이라도 되나? 3차에 일어나주세요 덜피 결과 화면으로 오픈합니다 보여주세요 느낌이 이상하지? 대박 1차에 일어나가 2차에 일어나가 아니, 끝 때문에 와, 내 동생 오, 내 동생 아, 내 동생 아, 내 동생 정답입니다 오? 그래? 우리 너무 꼬았어